, , , , , . . 야 입 고정 고정 우와 기온촛붕 야 이 카리 컴보 아프죠 기온촛붕 한 방으로 운다 선수가 기케이지 막 1개 2개 써야지 때릴 수 있는 콧보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 딜툼 보았어요 와 100기농에 얻었을 때 잘 때렸고 달라방 트레일 다음에는 앉아있을 수가 있어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다 해야되는데 내가 찾은 거 Brilliant 아인지 알았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핰 하하핰 long 아 이거 너무 편안하다 이거 내 입 민망한 카운터! 와! 들어갑니다. 기원총! 하지만 기원총 뭐 다 그 거예요! 와! 아! 나이스! 기판 뚫었어요! 3만원인가? 왜 이렇게 뚫었어요? 아! 아! 춥을텐데? 와! 쩌네! 뭐 채권으로 횡신하는걸 롤에서 한다. 요정도 코멘트 남기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이야! 중간축구! 와! 공부 너무 잘테별는데요? 야! 중간에 왜냐면 짬발쓰다가 막히면 뜨니까 근데 저걸 쓰게되면 촛붕에 이렇게 떠버려요 아 촛붕에 노출이 되고 촛붕을 피하려면 결국 또 짬발 써야되는데 막히면 떠버렸고 막히면 지옥의 연속입니다 지원촛붕 푸디를 빨리 아 진짜요? 오 그런거 같은데요? 비율이 잘 안나와요 아 기옥과 수다 카운터하죠 병몰이 좋구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티켓 살구 살짝 아쉽네요 나락과 레드 자 잽쓰는 순간 바로 상단의 비가 아 됐지 끝났나? 오케이 컴온 오 왜 개겼어 으 레이지 에서? 자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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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켓 에섭 아 causing 오C 아 타르기! 좋아 좋아 저 이제 안만들고? 캬 가지야 이마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요렇게 레이지 드라이브가 잽쓰는게 위험합니다 공창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게이지가 하나 있긴 한데 와 장풍 노렸어요 신날 기후로 아 혐기 아씨 음주 쪼개더라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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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